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경계에 위치한 명성산 해발 922미터의 산으로 가을철 억새밭이 장관를 이룰 곳이다. 가을빛으로 물드는 명성산 감성 충전의 시간이다. 명성산의 가을 풍경 당신의 마음에도 서서히 단풍이 물든다. 명성산은 오르는 길도 자연의 숨길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억새밭이 펼쳐진다. 바람에 춤추는 은빛 물결 명성산 억새의 화후라 유혹이 시작된다. 가을의 절정에서 만나는 은빛 억새의 눈부신 절경. 수많은 관광객이 산을 찾아 억새가 만드는 장관을 감상한다. 억새밭을 걷고나 트레킹하면서 가을을 온절리 느낄 수 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은빛 물결. 명성산 억새밭에서 가을과 추억을 물들일다. 억새밭은 자일리반도를 낸 거대한 캣버스와 같다. 억새의 물결을 따라 걸리 명성산의 가을 산책 여행길. 억새가 춤추는 명성산에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난다. 그럴 것 같은 것이 소용인 것 같다. 강아지에서 만난다. 거대한 캣버스와 같다. 감사합니다.